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다이아몬드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두리 해수욕장 입구에 오시면 많은 공룡화석과 입체 공룡화석과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수많은 원석과 함께 보석으로 커팅된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지지라켓은 스카노리나 또는 페그마타이트 또는 기타 홈펠스 기타 붙이기 나름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공룡의 뼈하고 관련해 공룡돌화석이라는 것이죠 3573g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3kg가 넘는 이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제 모습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자 여기는 코 그리고 헤드 눈두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생김새가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공룡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눈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눈을 조금 살펴보면 자 여기 뼈 성분이 일부 남아 있고요 뼈 성분이 일부 남아있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압실하게 있는 뼈 성분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SI 입니다 SIC도 넘어가려다가 넘어가진 않고 좀 아쉽게도 SIC는 일부 좀 적고요 옥 종류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현재 옥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코 잔등이고요 자 좀 아쉽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SIC가 있긴 하나 이거는 거의 전체적으로는 방해습도 아니고 이제 옥으로 넘어가는데 질은 좋죠 옥이니까 네 이렇게 만져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그러면 코 잔등이 여기가 이제 눈 쪽이겠네요 사진을 찍으면 여기 눈 있는 것을 찾아내더군요 희한하게 자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눈두덩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눈 온저리가 좀 보이죠 그쵸 자 이 부분이 좀 살아있네요 그죠 네 이 부분이 눈이 맞네요 확실하게 눈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스마트폰이 희한하게 이게 딱 사람 눈처럼 고중악한 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눈으로 인식하네요 보니까 희한하네 스마트폰이 똑똑하게 똑똑하네요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쁜 초식동물 같아 보입니다 여기가 입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과 여기가 일부 여기 뼈가 이렇게 이빨이 남아있고 머리가 헤드가 이렇게 걷고 코로 딱 있는데 오 이거는 지금 입을 담은 공룡의 야무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 포스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눌렀지만 눌렀지만 포스가 있어요 오 예리한데요 초식 같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니까 약간 악어 같은 느낌도 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좀 포스가 상당한데요 오 이야 굉장히 상당히 좀 포스가 있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오 이렇게 탁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육식동물 같기도 하네요 이야 이게 아구가 이쪽 이게 이 부분이 둔덕이 있는 거 보니까 탁 치약근에 의해서 깎게 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보니까 오 이쪽을 보니까 이빨들이 이렇게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죠 뼈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아 이빨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빨의 가능성이 이 부분이 많은 거 보니 이빨의 가능성이 높고 네 콧잔등 있는 부분이 뼈 남고 이 부분은 헤드의 머리 부분에 일부는 뼈가 좀 남아있고 상당히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이제 그렇게 태색되어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멋있는 공룡입니다 우리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잘 3D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네요 스키암지대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게 감사하죠 이쪽을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공룡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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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담으고 있고 이 눈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앞모습 보니까 딱 골격이 있네요 공룡의 골격 아그 같기도 하면서 바충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느낌이 오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공룡이 뼈와 함께 이제 여기에 좀 톡톡한 구조를 형성이 되면서 남아있는 뼈가 이제 SI로 많이 넘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펴보면 그 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광애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다이몬드 카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경하러 오십시오